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손지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러셀 학원에서 PST 강좌 개강을 했는데요. 수업이 끝나고 학생 한 분이 찾아오셔서 저랑 한참 동안 상담을 하고 가셨는데 그 내용을 좀 공유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캐스트를 찍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거예요. 효율적인 시간 활용 방법이 궁금해요. 고민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벌써 4월이에요. 한 게 없어요. 할 게 많아요. 남은 시간이 적어요. 어떡하죠? 뭐 이런 내용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고민을 쭉 들으면서 제가 그 학생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 떠올랐어요. 이거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유명한 기업가이신데요. 페이팔의 창업자인 피터필이라는 분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무언가에 도달하는데 10년이 걸리는 계획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다음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아니 왜? 이거를 6개월 안에는 해낼 수 없는 거지?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머리에 이렇게 총구를 딱 겨누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말하는 거죠. 자 이게 10년이 걸릴 목표인데 이거를 6개월 안에 해결해. 아니면 너는 끝장이야. 자 이렇게 인간이 어떤 극단의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은 정말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그 시간 안에는 절대로 이뤄낼 수 없던 일들을 이루어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게 저도 그걸 경험을 했어요.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암기를 정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못한다기보다는 암기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수학 문제 풀거나 물리 문제 풀거나 이런 건 되게 좋아하는데 뭘 하나 통째로 암기한다 이런 거는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제가 치과대학을 다녔잖아요. 치과대학은 대부분의 내용이 암기기 때문에 와 다니는 내내 정말 힘들었어요. 남들은 뭐 하루면 외우는 거를 저는 이틀, 삼일 걸려야지 남들보다 두 배, 세 배를 해야지 겨우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다니는 내내 저희는 만약에 한 과목이라도 유급을 하면 과락을 하면 유급이 되고 유급이 되면 만약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3학년에 올라가지 못하고 2학년을 후배들이랑 다시 다녀야 돼요. 그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매일 식은땀을 흘리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느 날 조직학 시험을 보는데 조직학이 뭐냐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잖아요. 피부 조직도 있고 지방 조직도 있고 근육 조직도 있고 그러면 어떤 조직이 나왔을 때 그 사진을 보고 조직의 세포 사진을 보고 이게 뭐 심장이냐 간이냐 뼈냐 근육이냐 지방이냐 이런 것들을 그림도 암기해야 되고 명칭도 암기해야 되고 그 세포들의 각각의 어떤 분열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암기해야 되는 굉장히 외울 게 많은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외웠습니다. 3일 동안 열심히 외워서 이 정도면 시험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시험 당일날 아침 9시에 시험이었는데 경건한 마음으로 새벽 6시에 학교에 갔어요. 그래서 남은 3시간 동안 혹시나 못 외운 게 있는지 찬찬히 살펴보고 완벽하게 시험을 보고 나는 통과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엘리베이터를 1층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동기 형이 딱 오시는 거예요. 병협이 형이 병협이 형이 어 지호야 일찍 오는구나 네 형님 일찍 왔습니다. 시험 공부 많이 했니? 네 많이 했어요. 보시다시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병협이 형이 저한테 이렇게 갸우뚱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호야 너 왜 조직학을 보고 있어? 오늘 해부학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형 장난치지 마요. 그랬어. 장난 아닌데 오늘 해부학 시험이야. 너 조직학 공부한 거야? 제가 그때 이걸 딱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이명이 휙 들리면서 이 엘리베이터 위에 천장이 노래지면서 식은 땀이 줄줄 흐르면서 진짜 거의 울 뻔했어. 병협이 형이 저한테 지호야 너 조직학 시험인지 알았던 거야? 네. 어떡하죠? 오늘 해부학 시험인데 시험은 3시간 남았어. 제가 이제 거의 뭐 거의 울기 직전이었죠. 제가 좀 여린 마음이 여리기 때문에 근데 그때 병협이 형이 제 어깨를 탁 잡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호야 괜찮아. 아직 우리에겐 3시간이란 시간이 있어. 3시간 동안 마음 딱 단단히 먹고 열심히 한번 외워보자. 너는 반드시 통과할 수 있을 거야. 형은 널 믿어. 딱 그렇게 어깨를 쳐주셨어. 아마 병협이 형은 기억도 못할 거야. 나에게만 되게 강렬한 기억이었어. 네 형 해볼게요. 그리고 3시간 동안 진짜 정말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집중한 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외웠어요. 미친 듯이. 누가 부르는 소리도 아무것도 안 들릴 정도로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외워서 아 통과를 했습니다. 그것도 심지어는 성적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아 이게 시간이 부족했던 게 아니구나. 내 간절함이 부족했던 거구나. 간절하게 하니까 다 되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시간이 적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시간을 얼마나 내가 효과적으로 잘 쓰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이 진짜 많은 시간이 남았을 때보다도 더 강력한 효과를 내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다. 이거를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는 지구력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달리기 할 때도 어느 정도 뛰고 나면 몸에서 신호를 보내잖아요. 그만 뛰어. 그만 뛰어. 더 뛰면 죽어. 힘들어.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3시간이니까 그렇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계속 쓴 거지 이거를 6개월, 7개월을 그렇게 쓰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효율적인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한정된 시간 내에서 내 지구력 한도 내에서 굉장히 버려지는 시간 없이 잘 쓰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학생에게 설명을 해준 학습 방법인데 저는 이게 누구나 다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별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학생이 오, 선생님 너무 고마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을 끝내고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지금 문제풀이를 서서히 시작할 시기인데 자, 오늘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그 다음날 다시 풀면 기억이 생생해서 금방 다시 풀 수가 있지만 이게 뭐 일주일 후에 푼다든가 아니면 한 달 후에 푼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기억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억에서 지워지고 나면은 그거를 다시 봐도 옛날에 풀었던 문제라고 하더라도 다시 봤을 때 바로 안 풀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해설지 이렇게 보면서 다시 기억을 끄집어내야 되고 심지어는 너무 오래 지나면은 개념서까지 다시 들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습을 하는데 만약에 그 당일날 혹은 바로 다음날 복습을 한다면은 1분만에 풀 수 있는 문제를 한참 지나서 복습을 하면은 개념서까지 들쳐겨야 된다. 그러면 한 문제 푸는데 5분, 6분 걸린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만약에 개념 5시간, 문제풀이 5시간으로 끝날 거를 개념을 5시간 다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10시간이면 끝날 게 15시간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효율적인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 저 자신한테 실험을 해본 게 있어요. 뭐였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오늘 문제를 풀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풀면은 금방 풀려요. 어제 풀었던 거기 때문에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1분만에 다시 금방 푼다.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틀이 지나서 풀어도 다시 금방 풀리나. 금방 풀리더라고요. 3일 지나도 금방 풀려. 4일 지나도 금방 풀려. 5일 지나도 금방 풀리는데 어? 6일째가 되니까 약간 가물가물해지더라고요. 어? 이거 어떻게 풀더라? 멈칫했어요. 버퍼링이 생기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서 해설지도 들춰보고 아 그러면 6일째 복습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구나. 이런 때 복습했으면 1분이면 끝날 게 6일째 복습을 하니까 3분, 4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전하게 아 그러면 4일째 되는 날 복습을 하자 라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늘 문제집 37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물리 문제를 풀었다. 라고 한다면 거기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복습을 4월 8일 날 한다. 제가 지금 오늘 이 캐스트 찍는 시점이 4월 4일이거든요. 4일 지나서 8일이잖아요. 8일 날 복습하자 라고 써놨어. 근데 이걸 이제 써놓고 문제집을 덮으면 문제집을 나중에 볼 수가 있어요. 그걸 까먹을 수가 있어요. 그걸 다시 봐야 되는데 그래서 플래너를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제가 오늘 4일인데 이만큼 공부를 했어요. 그럼 여기가 4일이다. 그러면은 4일 후에 하나 둘 셋 넷 여기다가 이제 써놓는 겁니다. 8일이겠죠. 8일 페이지에다가 물리 문제 37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복습할 것 이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뭐 또 수학도 공부했다. 그럼 수학도 4일 이후에 8일 날짜에 써놓고 국어도 했다. 국어도 써놓고 그리고 이제 덮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은 다이어리부터 펴. 그럼 내가 이제 다이어리를 피면 만약에 8일이 됐다. 그럼 8일 날 복습할 게 쫙 써 있겠죠. 그러면 그거대로 복습을 시작해요. 그런데 아직 6일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거 복습하는 데는 금방 끝나요. 아직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에 제 자신은 실험으로 4일째는 금방 복습이 끝난다. 라는 거를 제가 실험으로 이제 알아낸 상태에서 이제 4일 이후에 복습을 하겠다라고 이제 써놓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사람마다 6일일 수도 있고 5일일 수도 있고 3일일 수도 있고 다 다를 거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4일이라고 가정을 하고 4일째 복습을 합니다. 그러면 이날 복습이 끝났죠. 그러면 또 4일 후인 12일에다가 또 써놔요. 그러면 12일 날 되면은 이제 이걸 복습하는데 그럼 세 번째 보는 거잖아요. 진짜 금방 끝나요. 거의 눈으로 한번 훑으면 끝납니다. 이렇게 여러 번 복습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이거 그만 봐도 되겠다라는 게 딱 느껴져요. 이거 그만 봐도 되겠다. 거의 외웠다. 그러면 그게 단기 기억소에서 장기 기억소로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짧은 인터벌로 여러 번 반복을 하다 보면 이게 단기 기억소에 있던 게 장기 기억 해마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일단 해마로 넘어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한 달 뒤 두 달 뒤에도 기억이 남아 있어요. 이런 걸 바로 누적 복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누적 복습 하세요 하세요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 방법을 하나 소개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저 다이어리 없어서 못하는데요. 그냥 이런 집에 돌아다니는 달력 탁상달력에다 해도 되고 정 없으면 A4용지에다 그냥 칸 그어서 여러분들이 숫자 써서 해도 돼요. 다이어리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걸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보통 분들 이러거든요. 좋은 방법이구만 좋은 방법이야 잘 들었어.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 까먹습니다. 실행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1, 2, 3, 4, 5 벌떡 이게 뭐냐면 제가 저 아는 형한테 배운 건데 제가 아침잠이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 깼는데도 계속 누워서 안 일어나요. 그래서 어떨 때는 1시간 넘게 그러고 있는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고민을 얘기를 했어. 아 형 제가 아침잠이 많아가지고 아침에 잘 못 일어나요. 그랬더니 그 형이 이걸 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침에 이제 일단 깼어요. 졸려야지. 그러면은 마음속으로 외치는 거야. 1, 2, 3, 4, 5 그리고 벌떡 일어나래요. 가서 세수 확 하래. 그러면 끝난대요. 게임 끝. 그때부터 안 졸리대요. 그래서 내가 해봤거든요. 아침에 1, 2, 3, 4, 5 벌떡 오 돼요. 네. 됩니다.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에다가 실행을 해봤어. 예를 들어서 TV를 보고 있는데 아 내가 TV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생각하는 거야. 속으로 1, 2, 3, 4, 5 끄고 벌떡 일어나. 여러분들한테 내가 만약에 뭐 적용을 해본다면 내가 친구랑 잠깐 쉬러 나왔는데 너무 재밌어. 근데 너무 노는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 외쳐. 1, 2, 3, 4, 5 벌떡 일어나. 야 가자. 혹은 게임을 하는데 내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인지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 그러면 마음속으로 외쳐. 그 순간부터 1, 2, 3, 4, 5 벌떡 딱 끄고 일어나. 이게 진짜 효과가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벌떡벌떡 일어나 버리면 그 지연되는 시간을 가지고 다른 공부를 또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시간 자투리 시간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이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큰 효율을 갖다 줄 겁니다. 짧은 시간이 남았지만 그 시간이 버리는 버려지는 시간들을 다 모아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툴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저도 진짜 궁금하네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진짜 효과가 있었는지 저는 있었는데 네. 어쨌든 자 이렇게 꼭 실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또 좋아하는 분이에요. 정주영 회장님의 말씀 하나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할 건데요. 무슨 일이든 된다는 확신 90%와 자신감 10%로 밀고 나가야 한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여러분 마음속에 90%에 된다는 확신 그리고 10%의 자신감 그걸로 100%를 꽉 채우세요. 아무것도 불안감 불확신 이런 거는 단 1%도 넣지 마세요. 이것만 딱 기억하세요. 된다는 확신 90%와 자신감 10%만 가지고 여러분들 남은 기간 하시면 여러분 됩니다. 여러분 될 놈이야. 될 놈인데 여러분 될 놈입니다. 네 자 이거 딱 캡처하셔가지고 딱 여러분 책상에 붙여놓으시고 딱 6개월만 한번 저랑 같이 달려볼게요. 네 자 오늘 캐스트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